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린입니다. 노린. 노린이 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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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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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사면 안 될까요? 저 오리 좋아하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제가 이걸 샀을까요, 안 샀을까요? 가요. Frau님이라고. 진짜 여기 샀네.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. 그리고 딱 유럽에서 산 거라고 봉헌했어요. 마그넷이랑 차랑 립밤이랑 이런 거 막 샀어요. 안 사고가 하기 너무 섭섭하잖아요. 제가 파리 때 아무것도 못 샀거든요? 마그넷 모으고 있는데 파리 마그넷 못 모아서 런던 두 개 샀어요. 파리 마그넷 벽트 주차평 비전! 비전! 호호아!!! 비전! 예에에에에!!! Y.O.M.E。 Y.O.M.E. Y.O.M.E. 프로에게는 너무 잘해주셔서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. 또 제가 앞으로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. 저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걸요. 지금 굉장히 여기가 역사적인 곳이여가지고 진짜 뭔가 와 이렇게 왔다니. 진짜 신기하다. 역시 오길 잘했어요. 아직도 아낙다. 진짜 신기하다. 와인. 잘했어요. 제가 선거예요? 가사의 옷이 나은 옷이 입은 옷을 입은 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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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 옷을 입은 옷. 만땅 청땅 만땅 억 땅 사랑은 뭐라 해래요? 화랑해